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 명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신고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배송 위탁 계약을 한 택배 영업점 520여 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습니다. 그 결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 영업점은 90곳으로 각각 미가입자는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공단은 이들에 대해 누락보험료 47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 2억 9천여만 원을 부과 의뢰할 방침입니다.